특수 상대성 이론 상대성 이론의 핵심 동시성 문제 이것은 특수 제작된 총입니다. 그림에서처럼 위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총알이 양쪽으로 동시에 정확히 같은 속도로 발사됩니다. 이제 다음과 같은 상황을 세팅해 보겠습니다. 총알이 정확히 1초에 도달하도록 총에서 좌우로 같은 거리에 두 개의 풍선을 매답니다. 총알의 속도는 초속 200m, 총에서 풍선까지의 거리도 200m입니다. 이 상황에서 총을 발사하면 풍선은 1초 후 동시에 팡 하고 터집니다. 이 상황을 그대로 기차 안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기차가 정지한 상태에서 버튼을 누르면 이것은 땅 위에서의 상황과 다를 게 없습니다. 풍선은 동시에 터집니다. 이번에는 기차가 오른쪽 방향으로 초속 100m라는 무시무시한 속도로 달리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총을 발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짐작하셨나요? 왼쪽 풍선이 먼저 터지겠죠? 총알이 날아가는 동안에도 기차가 달려 왼쪽 풍선이 총알 쪽으로 다가올 테니까요. 라고 생각하셨다면 땡!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에 따르면 서로 등속으로 운동하는 관찰자에게 물리법칙은 동일합니다. 어떤 실험을 해도 내가 정지해 있는지 등속으로 운동하고 있는지 알 방법이 없다는 거죠. 이를 관성계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기차의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면 이는 관성계입니다. 따라서 총알은 두 개의 풍선에 동시에 팡! 하지만 이 똑같은 상황을 기차 밖에 있는 사람이 보면 어떨까요? 속도 덧셈 공식 기억하시죠? 앞에서 설명한 대로 이 경우는 총알의 속도에 기차의 속도가 더해집니다. 1초 뒤의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풍선의 경우는 그림처럼 땅을 기준으로 처음 위치해서 100m,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300m가 됩니다. 그런데 총알의 속도에도 기차의 속도가 실려 초속 300m입니다. 따라서 1초 후에 팡! 왼쪽 풍선의 경우는 반대입니다. 1초 후 총과 풍선과의 거리는 땅을 기준으로 100m, 총알은 기차와 반대 방향으로 날아가니 밖에서 보면 초속 100m, 그래서 역시 1초 후에 팡! 따라서 두 개의 풍선은 동시에 터집니다. 기차 안에서 보나 밖에서 보나 풍선이 동시에 터진다는 게 뭐가 대수라서 이렇게 장황하게 떠드냐고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이제 실험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풍선을 철로 옆 땅 위에 다음처럼 처음과 동일하게 설치합니다. 그리고 달리는 기차에서 창 밖으로 양방향 총을 내밀어 기차가 정중앙에 도달하는 순간 버튼을 누르는 거죠.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는 오른쪽 풍선이 먼저 터집니다. 왜냐하면 땅을 기준으로 풍선은 정지해 있지만 총은 움직이는 상태였기 때문에 총알에는 기차의 속도가 더해지거나 빼졌을 테니까요. 총을 쏜 순간 거리는 똑같이 200m인데 오른쪽으로 날아간 총알은 초속 300m라서 풍선은 2초 후에 터지고 왼쪽으로 날아간 총알은 초속 100m라서 2초 후에 터집니다. 이것이 바로 속도 덧셈 공식입니다. 기차 안에서 일어나는 운동은 바깥의 관찰자에게는 기차의 속도가 더해지거나 빼진 걸로 관찰됩니다. 달리는 기차에서라면 여러분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투수보다도 빠르게 공을 던질 수 있고 100m를 우사인 볼트보다도 빠르게 주파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차 밖의 사람이 보았을 때입니다. 앞 영상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상대론을 적용하면 속도 덧셈 공식이 바뀝니다. 두 개의 속도가 그냥 더해지는 게 아니라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것이 상대론적 속도 덧셈 공식입니다. 분모에 새로운 항들이 생겼죠. 하지만 이 경우에도 광속 C에 비해 속도 V1과 V2가 작으면 C제곱분의 V1, V2항은 거의 0이 되어 갈릴레이의 속도 덧셈 공식으로 바뀝니다. 앞 실험의 경우를 킬로미터 단위로 환산하면 기차의 속도가 0.1, 총알의 속도가 0.2이므로 C제곱분의 V1, V2 값은 이렇습니다. 이건 0이나 다름없는 숫자라서 상대론의 속도 덧셈 공식은 갈릴레이의 속도 덧셈 공식으로 아주 근사하게 환원됩니다. 초속 100m나 200m는 우리에게나 엄청난 속도이지 광속과는 애당초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총 대신 빛으로 동일한 실험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양방향으로 발사되는 레이저건입니다. 양방향으로 총알 대신 레이저 빛이 발사됩니다. 만일 세상이 갈릴레이의 생각대로 움직인다면 빛이라고 해서 다를 게 없습니다. 총알의 경우처럼 기차 안에서 보나 밖에서 보나 풍선은 동시에 터져야 합니다. 하지만 빛의 경우는 뭔가가 다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대목에서 아인슈타인이 등장합니다. 그는 다음 두 가지가 절대적으로 성립하는 세상을 가정했습니다. 첫째,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는 옳다. 즉, 관성계에서는 모든 물리법칙이 동일하다. 둘째, 광속은 광속일 뿐 관성계끼리의 상대속도에 따라 바뀌지 않는다. 이를 간단히 줄이면 각각 상대성 원리와 광속불변의 원리입니다. 여기서 특히 광속불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건 너무 이상합니다. 하고 많은 속도 중에 오직 광속만이 관찰자의 운동상태와 관계없이 일정하다는 얘기니까요. 일개 속도가 법칙이라는 자리에까지 오른 셈입니다. 영국의 과학자 로저 펠로즈는 이를 범우주적 상수라고까지 불렀군요. 어쨌든 이 두 가정이 절대적으로 옳다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요? 다시 상상의 기차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어마어마하게 긴 기차입니다. 길이가 무려 40만 킬로미터. 빛이 한가운데에서 앞뒤 끝에 도달하는데 3분의 2초 걸리는 기차입니다. 사고 실험은 자유니까요. 자, 이제 그림에서처럼 기차의 정중앙에서 양쪽 끝으로 레이저를 발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지해 있는 기차라면 지상에서의 상황과 같이 3분의 2초 후에 양쪽 풍선이 동시에 터집니다. 광속의 3분의 1인 초속 1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달리고 있는 기차라면 어떨까요? 일단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를 믿고 관성계에서 모든 물리법칙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가 멈춰 있는지 등속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반별할 수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역시 3분의 2초 후에 동시에 팡! 하지만 이것을 기차 밖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앞서 양방향 총의 경우에는 밖에서 봤을 때도 풍선은 동시에 터졌습니다. 레이저건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를 밖에서 관찰하면 그림과 같은 상황이 펼쳐집니다. 0.5초 후의 상황입니다. 광속은 일정하다고 했으니 빛은 왼쪽으로 15만 킬로미터 달렸습니다. 기차의 속도는 10만 킬로미터라고 했으니 0.5초 동안 오른쪽으로 5만 킬로미터 움직였습니다. 밖에서 보면 이때 왼쪽으로 발사된 빛은 정확하게 풍선에 도달합니다. 빛이 15만 킬로미터 달리는 동안 기차도 5만 킬로미터를 달려 빛을 마중 나온 셈입니다. 오른쪽 풍선에 도달하려면 아직 이만큼이나 남았는데 말이죠. 그렇겠군! 하고 동의하셨나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입니다. 두 개의 풍선은 동시에 터졌을까요? 아니면 왼쪽이 먼저 터졌을까요? 기차 안에서 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풍선은 동시에 터졌고 기차 밖에서 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왼쪽 풍선이 먼저 터졌습니다. 어떻게 동일한 현상을 서로 다르게 관찰할 수 있을까요? 어느 쪽이 오를까요? 놀라지 마세요. 둘 다 옳습니다. 풍선은 동시에 터졌고 또한 동시에 터지지 않았습니다. 총의 경우와 비교하면 한 가지 경우만 다릅니다. 기차 안에서 일어난 일을 밖에서 관찰하는 경우입니다. 아까 양방향으로 총을 쐈을 때는 총알의 속도가 빨라지거나 느려졌기 때문에 풍선은 동시에 터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는 대전제 때문에 풍선이 동시에 터질 수 없어야 합니다. 즉 빛의 경우 속도를 더하고 빼는 방식을 더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갈릴레이의 속도 덧셈 공식이 작용하지 않는 거죠. 정지해 있는 기차에서 빛을 쏴도 광속 C, 빛의 3분의 1의 속도로 달리고 있는 기차에서 빛을 쏴도 C입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도 너무나 이상한 일입니다. 왜 빛만 예외일까요? 아인슈타인도 어릴 때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광속으로 달리면서 거울을 보면 얼굴이 보일까? 이 질문을 지금의 우리 상황에 맞게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밖에서 보았을 때 기차에 탄 사람의 얼굴이 거울에 비쳐 보일까?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가 맞는다면 기차에 탄 사람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신의 얼굴이 비쳐 보여야 합니다. 모든 물리법칙이 동일하게 성립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이를 밖에서 보았을 때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갈릴레이의 속도 덧셈 공식이 맞는다면 거울로 가는 빛의 속도는 E씨가 되고 거울에서 반사되어 돌아오는 빛의 속도는 0이 되어야 합니다. 속도가 0이라는 얘기는 빛이 거울에서 밖으로 한 발짝도 나올 수 없다는 뜻이고 따라서 얼굴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광속이 불변이라고 생각하면 밖에서 봐도 얼굴이 비쳐 보일 겁니다. 빛은 주변의 속도에 상관없이 항상 광속으로만 움직일 테니까요. 아인슈타인의 질문이 좀 어렵다면 조금 다른 상황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루디와 루이가 빛의 속도로 달리고 있고 이를 루시가 밖에서 보는 상황입니다.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진량이 있는 물체가 광속으로 달리는 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것도 순전히 사고 실험입니다. 잠시 우리 모두가 하나의 빛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예시에서의 루디와 루이도 각각 색깔이 다른 빛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루시는 루디와 루이가 광속으로 함께 달리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런데 상대성 이론이 맞다면 루디가 보기에 루이도 광속으로 달리고 있어야 합니다. 광속은 관찰자의 운동 상태와 무관하게 일정해야 하니까요. 루시가 보았을 때는 루디와 루이가 함께 달리고 있는데 루디가 루이를 보니 루이가 광속으로 멀어진다고?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이제 우리는 아인슈타인의 기기묘묘한 세계에 본격적으로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기차 안에서 동시에 터진 풍선을 밖에서 보면 왼쪽이 먼저 터집니다. 루시는 둘이 함께 달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루디는 루이가 광속으로 멀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어째서 이런 황당한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바로 광속 불변의 원리 때문입니다. 서로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두 개의 관성계에서 광속이 불변이라면 다른 것이 변해야 합니다. 그게 시간입니다. 기차의 경우 기차 안의 시간과 기차 밖의 시간이 서로 다르게 흐릅니다. 기차 안에서는 동시에 발생한 사건이 기차 밖에서 보면 더는 동시가 아닙니다. 루시는 둘이 동시에 달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루디의 입장에서는 동시가 아닙니다. 자, 이번에는 더욱 기괴한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 석양의 건맨을 호출하겠습니다. 두 명의 건맨이 레이저건을 사용해서 모의 결투를 벌였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쏘았고 불운하게도 두 사람 모두 상대를 맞췄습니다. 만일 서로 정확하게 쏘았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상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1. 둘이 동시에 레이저건에 맞았다. 2. 좌가 우보다 먼저 맞았다. 상대론의 세상에서는 놀랍게도 이 세 가지 사건이 동시에 벌어지는 상황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자, 지상에서 둘이 결투를 벌이고 지상의 관측자에게는 둘이 동시에 레이저건에 맞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바로 이때 한쪽 철로에서 기차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빠른 속도로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 기차에서 바깥의 결투를 지켜본 사람은 왼쪽 사람이 먼저 맞았다고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성 원리에 의해 그의 눈에는 바깥 상황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인 걸로 보일 테니까요. 또 한 대의 기차가 반대편 선로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나간다고 하겠습니다. 이 기차에 탄 사람은 반대로 오른쪽 사람이 먼저 맞았다고 얘기할 겁니다. 하, 대량 난감입니다. 대체 누가 먼저 맞은 걸까요? 세 사람의 얘기가 모두 맞습니다. 우리가 이를 황당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우리는 기차 안에서나 밖에서나 시간은 똑같이 흘러야 한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DNA 속에는 유턴의 절대시계가 탑재해 있는 거죠. 이 절대시계에 따르면 운동 상태에 따라 시간이 다르게 흐른다는 생각은 기괴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이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속도가 광속에 비해 터무니없이 느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일 광속에 육박하는 속도가 일상인 세상에서 우리가 진화했다면 이런 상대론적 효과를 틀림없이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상대론에 따르면 이 세상에 절대시계 따위는 없습니다. 관찰자의 운동에 따라 사용하는 시계가 모두 달라집니다. 따라서 사건의 시간을 말하면서 어느 좌표계를 사용했는지를 말하지 않으면 무의미합니다. 모두 다른 속도로 흐르는 시계를 차고 있는 셈이니까요. 자, 이제는 이러한 동시성의 문제를 앞에서 배운 2차원 시공도 XT 좌표계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레이저컨을 쏘면 위험하니 루시와 루이가 보통의 빛을 쏘고 이를 가운데 루디가 센서로 측정하는 상황입니다. C와 D가 10m, D와 E도 똑같이 10m 떨어진 상황입니다. D가 보기에 C와 E의 빛이 동시에 도달하면 D에게 이것은 동시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를 시공도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두가 공간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므로 시공도 상에서 C, D, E의 좌취는 모두 CT축과 평행한 수직선으로 표현됩니다. 예전 영상에서 시간의 축을 T가 아닌 CT로 잡으면 빛의 좌취는 45도 기울기의 직선이 된다고 했던 것 기억하시죠? 이게 잘 이해가 가지 않으면 빛의 속도 C의 값을 그냥 1로 잡았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광속이 1이 되게끔 길이와 시간의 단위를 새로 정의하면 되는 거죠. 앞으로는 설명의 편 이상 CT축을 그냥 T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C는 오른쪽으로 빛을 쏘았으니 요렇게 E는 왼쪽으로 빛을 쏘았으니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렇다면 C와 E가 보낸 빛의 신호는 동시에 도달하고 D가 가진 두 개의 센서는 T0라는 시각에 동시에 B 하고 울립니다. 따라서 C와 E는 동시에 빛을 쏜 거죠. 이 상황을 무시무시한 속도로 달리는 기차 안으로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바깥에 있는 정지한 사람의 관점에서 C, D, E의 좌취는 다음과 같이 표현됩니다. 기차의 속도가 V라면 C의 좌취는 X는 VT D는 이 직선을 우측으로 10m 평행 이동한 X는 VT 더하기 10 E는 D에서 또 10m 평행 이동한 X는 VT 더하기 20 이라는 직선입니다. 그러면 C와 E가 쏜 빛의 좌취는 어떻게 표현될까요? 광속은 불변이라고 했으니 무조건 45도 직선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C가 쏜 빛은 TC라는 시각에 D에게 도달합니다. 하지만 E가 쏜 빛은 그림에서처럼 TE라는 시각에 도달합니다. 앞서 얘기대로 E에서 쏜 빛이 먼저 도달하는 거죠. 시간은 아래에서 위로 흐르니까요. 그렇다면 E가 언제 쏜 빛이 C가 쏜 빛과 동시에 D에게 도달할까요? 시공도 상에서 점 P에서 45도 기울기로 직선을 그어 E의 좌취와 만나는 점 Q입니다. 이 두 개의 빛이 동시에 도달한 거죠. 따라서 원점 O와 점 Q가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원점과 점 Q를 연결한 직선이 새로운 동시성의 축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특수상대로는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점 중 하나는 누구의 관점이냐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 시공도는 정지한 사람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정지한 사람이 바라본 기차입니다. 기차 안에 있는 루시, 루디, 루이의 관점에서는 자신들이 정지해 있는 좌표계이기 때문에 기차 밖 풍경이 한꺼번에 왼쪽으로 움직이는 걸로 보입니다. 이들을 기준으로 시공도를 그리면 이렇게 바뀝니다. 방금 새로운 동시성의 축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게 또 헷갈리는 개념이기 때문에 다시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정지한 사람의 관점에서는 X축 자체가 동시성의 축입니다. X축은 T는 0, 즉 시각이 0인 현재 시점에서의 직선이기 때문에 바로 지금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이은선이 됩니다. 그렇다면 1초 후에 동시성의 축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습니다. 2초 후, 3초 후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렇다면 T축은 X는 0, 즉 공간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시간의 흐름을 나타낸 직선입니다. 그렇다면 관찰자로부터 1미터 떨어진 곳의 좌취는 이렇습니다. 동거리의 축인 거죠. 2미터, 3미터 떨어진 지점의 좌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정지한 관찰자에 대해 V의 속도로 움직이는 관성계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림에서 기차 안에 루시를 생각하면 시간은 T축이 아니라 T프라임 축을 따라 흐르는 걸로 보입니다. T프라임 축 자체가 C가 움직이지 않은 상황, 즉 X프라임은 0인 직선인 거죠. 또한 앞서 얘기대로 원점과 점Q가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를 이은 직선이 새로운 동시성의 축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X프라임 축이고 T프라임은 0인 직선인 거죠. 움직이는 사람에게는 X프라임 축이 바로 지금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이은 선입니다. 이러한 동시성의 축이 마찬가지로 1초, 2초 후에는 이런 식으로 평행이동합니다. 동거리의 축도 마찬가지입니다. Xt 입장에서 X프라임 T프라임 시공은 이지러져 보입니다. 그 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OQ 직선의 방정식은 뭘까요? 이를 알려면 Q의 좌표를 알아야 합니다. Q의 좌표는 여러분이 중고등학교에서 배운 기하학적 지식을 활용하면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T는 VX입니다. 아까 T프라임 축이 바깥 관찰자의 시점에서는 X는 VT라고 했죠. T는 VX는 X는 VT에서 X와 T를 바꾼 직선입니다. 예전 수학시간에 이를테면 Y는 EX에서 XY를 바꿔 X는 EY가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지 기억하시죠? Y는 X축에 대해 대칭이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T는 VX와 X는 VT는 빛의 좌취인 45도 직선에 대해 서로 대칭인 직선이 됩니다. 이게 바로 로런치 변환입니다. 로런치 변환은 XT 좌표계를 X' T' 좌표계로 바꾸는 마법의 주문입니다. 이를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회전대칭과 비교해보세요. 회전대칭은 좌표계가 이런식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로런치 변환은 좌표축이 45도인 직선 즉 T는 X축에 대한 대칭골로 나타나는 아주 독특한 변환입니다. 시공도를 이용하면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시간의 개념이 얼마나 잘못될 수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지 관점인 XT 좌표계에 두 개의 사건 A와 B를 나타냈습니다. 둘 중 어느 사건이 먼저 일어났을까요? A사건입니다. 더 아래쪽에 있으니까요. 이번에는 움직이는 사람의 관점인 X'T' 좌표계가 이렇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두 사건 중 어느 것이 먼저 일어났을까요? B입니다. X'T' 좌표계에서 A는 지금 현재 일어난 사건이고 사건 B는 현재를 나타내는 동시성의 축 아래에 있어서 이미 발생한 과거의 사건입니다. 현재라는 관념도 관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A사건은 정지한 사람의 관점에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사건이지만 움직이는 사람의 관점에서는 X'축 상에 있는 현재의 사건입니다. 한 사람의 현재가 얼마든지 다른 사람의 과거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시공도를 이용하면 앞서 석양의 건맨 사건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간략하게 동시성의 축만 나타냈습니다. X'축은 기차 밖에서 좌, 우 두 사람이 동시에 총에 맞는 좌표계입니다. 이를 X'축에서 보면 우가 먼저 쓰러졌고 지금 좌가 총에 맞습니다. X2' 관점에서 보면 좌가 먼저 쓰러졌고 지금 우가 맞습니다. 여기까지 제대로 따라오신 분이라면 지금쯤 머리가 뒤죽박죽이겠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실만 더 언급하겠습니다. 사실 이 시공도는 시간축을 T가 아니라 CT로 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시공도가 과장된 것이죠. X'축의 좌취가 T는 VX였다는 건 기억하시죠? 만일 CT축이 아니라 그냥 T축이었다면 간단한 계산을 통해 T는 VX는 T는 C제곱분의 VX로 바뀝니다. 사실 T는 VX라고 말할 때 이미 약간 찝찝했었습니다. 양변의 단위가 맞지 않거든요. T는 세크 V는 미터 퍼 세크 X는 미터 단위입니다. T는 VX는 딱 봐도 양변의 단위가 맞지 않는 임시변통의 시기였던 거죠. T는 C제곱분의 VX라고 하면 양변 모두 초로 단위가 딱 맞습니다. 확인해보세요. 이처럼 물리에서는 단위를 생각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세계에서 V는 아무리 빨라야 시속 1000km를 넘기 힘듭니다. 하지만 광속을 시속으로 환산하면 10억 km가 훌쩍 넘습니다. 게다가 그냥 C가 아니라 C제곱입니다. 이 값들을 C제곱분의 V에 대입하면 이렇습니다. 0.000000000000000001 거의 0이나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일상의 세상에서는 속도가 웬만큼 빠르지 않으면 T는 0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한 거죠. T는 C제곱분의 VX 직선이 X축에 거의 달라붙어 동시성의 축이 거의 일치합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론적 세상이 아주 근사하게 일상적인 갈릴레이의 세상으로 환원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로런츠 변환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룹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이 정말 궁금하신 분이라면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안녕